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범인 3명 모두 구속됐습니다.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후 넉 달 만인데요.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공범들 사이에 구체적 공모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 보도국 표영민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표 기자, 우선 공범 중 마지막으로 구속된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. 지난 26일 태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공범 가운데 마지막으로 붙잡힌 30대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방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김 씨는 살인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3번 정도 반복하고는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. 재판부는 약 6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번에 구속된 김 씨는 피의자 3명 중 가장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해오다 붙잡혔는데요. 타인의 여권을 위조해 태국 주변국으로 도피처를 옮겨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국인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, 베트남 등 인적 국가들과 공조해 김 씨를 추적해왔는데요. 지난 12일 베트남에 있는 은신처를 급습해 김 씨를 검거했고 24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구속상태에서 보강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네, 김 씨의 구속으로 앞서 재판받고 있던 공범 2명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네, 현재 지난 5월과 7월 전북 청읍과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공범들은 이미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처음 붙잡힌 이 씨는 강도 살인과 시체 흔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살인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이 씨도 강도와 시체 흔들, 공갈 미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공모와 시체 송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그동안 마지막으로 붙잡힌 김 씨를 주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제 김 씨가 구속된 만큼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사건 진실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. 경찰도 공범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협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모든 범인이 붙잡혔는데 유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우선 피해자의 친누나인 A 씨는 피의자 검거에 노력한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과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. 앞서 공범들의 재판을 지켜본 A 씨는 사람을 죽여놓고 피의자 중 한 명은 변호사를 고용해 형량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. 또 피의자들이 동생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살인 혐의 부인만 해왔다며 재판을 통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보도국 표현미 기자였습니다.